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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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요즘같이 찬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할 때쯤 꼭 먹어야 되는 제철 음식이 있는데 바로 꽃게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해로질로도 잡고 또 낚시하다가도 간혹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꽃게를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켰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서해바닷가로 같이 가시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당진에 위치한 마선포구에 도착했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어부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짜세가 됐구만. 뭐야, 근데 형님 왜 안 입어요? 너가 꽃게 자꾸 무서워하니까 극복해야지. 형님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다 있어요. 뭔데? 야, 깊게 꺼내지마. 야, 몇 개를 챙긴 거야? 이거 두 개 끼면 무적이에요, 형님. 또 오오오오오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원숭이 안 나와요, 형님. 그래서 오늘 정훈이가 1일 어부체험을 할 건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석동원 선장님입니다. 아, 선장님 요새 꽃게 많이 나오나요? 전부 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배를 타고 갔다가 또 저쪽에 양망기가 있는 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배로 옮겨 타보도록 할게요. 탑승! 포인트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앉아서 쉬다가 또 열심히 조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솔직히 얘기해요. 팔러 가는 거 아니죠, 저? 좋은 생각인데? 안 되지, 형님. 위로 담당인데. 자, 덕성으로 옮겨 타보도록 할게요. 벌써 오늘 그물 총 4개 중에 2개를 거두셨다고 하고요. 나머지 2개를 저희가 거둬보도록 할게요. 잘할 수 있지? 짬밥이 있는데, 형님. 맨날 짬밥이 있대. 자, 잡아 잡아! 오오! 자,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 양망기에다가 걸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올렸다고 하는데 요즘은 돌려 가지고 편하게 좀 바뀌었다고 해요. 자, 오늘 하는 어업은 바로 꽃게 자망 어업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그물을 자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닭 부분부터 쭉 가서 반대편 닭까지 그물이 쫙 깔리는 거거든요. 자 이제 곧 올라오는데 아 오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한 몇 메다 정도 되나요? 자 벌써 첫 번째 꽃게 올라오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와? 와 사이즈 봐요 이게 와 사이즈 다 좋고 애들이 엄청 팔팔해 이거 완강이다 이게 자 꽃게의 상품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물에 걸린 꽃게를 안전하게 잘 빼는 게 또 중요해요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소라알 오 역시 짬밥 야 내가 유튜브 짬밥은 너보다 높아 그리고 이런 자망을 하다 보면은 다른 물고기 또는 특이한 것도 올라온다 그러는데 오늘 좀 비싼 거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탈피 꽃게가 엎어서 아 꽃게가 죽은 게 아니고 탈피 껍질이구나 이런 꽃게 같은 갑각류들은 탈피를 하면서 몸집을 키우거든요 와 얘 진짜 크다 근데 보통 이렇게 그물 하나 올리면 몇 킬로 정도 잡혀요? 보통 처음에는 한 90킬로씩 잡다가 처음에는 50킬로씩 잡혀요? 네 그러나 지금은 한 20킬로씩 한 20킬로씩? 와 찍게 봐 얘네 진짜 무서운데? 뭐가 올라와야 된다고요? 간잼 간잼이요? 얘가 별명이 간잼이거든요 좀 닮았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제일 좋은 어종이 뭐가 들어요? 여기는 꽃게 나올 줄에는 네 하나가 안 들어 아 꽃게들이 너무 막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런가 보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싶다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잡히는 거야? 쭈꾸미 쭈꾸미 어 쭈꾸미도 올라온다 쭈꾸미 천장님 몰래 주머니에 넣어 야야 그거 주머니가 없어 아 어디라고요? 주머니 아 주머니? 제가 저번에 먹어왔잖아 이미 질겨요 아니야 아니야 안 질겨 안 질겨 천장님이 안 질기대 그냥 내가 시킨 거 아니다 응 맛있어 왜왜왜왜 안 씹히는데요? 아니 맛있어 귀한거야 음 맛있어? 다리 맛있다 자 이렇게 잠한 그물이 다 올라왔으니까 이제 선별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다리가 다 안 떨어져야지 또 중요하거든요 SCV 출동 어 그래 좋아 좋아 물릴 거 같아 뭐 물릴 거 같다고요? 피가 나야 재밌지 아 그쵸? 잘하시는구만 피가 나야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 이 꽃게가 있는데 이 집게 밑에를 잘라줘야 됩니다 여기를 딱 자르고 어우 놀래라 어우C 그리고 이 반대쪽 밑에 다리도 이렇게 잘라줘요 앙 그 다음에 속아내는 걸로 딱 속아내면 되는데 이게 또 고난이도 기술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 개에서 개고픔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약간 염산 같은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에 라텍스 장갑을 안 끼면 껍질이 막 벗겨진다고 그래요 너 꼈어? 저 안 꼈죠 형님 어 괜찮아 하하하하 자 후니가 그물에서 꽃게를 이렇게 쐈는데요 이렇게 뾰족한 거 보면은 수컷입니다 자 들어가라 와이 그리고 이렇게 둥근 거는 암캔데 좀 더 삼각형 모양에 있는 거는 어린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뭐 얘는 킵이에요 그리고 꽃게 측면에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곳을 곧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곧게 곧게 하다가 꽃게가 됐다고 합니다 산만이 분명져려놔요 오우 놀래라 오우 야야야야야야야 찌르는 느낌보다 훨씬 이런데 괜찮아 오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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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우 이 소라 하하하 자 이게 참소라인데 되게 달짝지근하고 되게 맛있어요 어 산만이 이거 뭐예요? 약간 간장같은데? 간장게장이에요? 하하하하하 산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산이에요? 지문을 없앤다는? 야훈아 이거 만져봐 지문 없어진대 오우 오우 아닌데? 바로 안 없어지지 하하하하하 이거는 암컷인데 어린 개체라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개체는 다 살려준다고 합니다 얘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방생할게요 자 가라 오우 오 옆으로 간다 취급해야 될 것 같아 어 왜왜왜 맘에 드세요? 어 잘해 하하하하하하 이따 갈 때 여기다 키 펴놓고 갈게요 와 이게 근데 올리는 건 굉장히 쉬운데 이게 그물 하는 게 진짜 어렵네 와이미 이거 이거 뭐야? 개새끼 어? 개새끼야 잠깐 너 욕한 거야? 아니요 지금 어르신들 앞에서 욕한거야? 개새끼 하하하하 이거 무슨 새우에요 빨간색은? 어 그 모양이 뭐?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가 꼭 여기다 오늘 넣고 갈게요 자 근데 얘 왜 자기가 자기를 물었어? 기지개 펴고 있잖아 스스레치? 자 얘는 바카지라 그래가지고 약간 보랏빛이 뛰잖아요 그래서 보라돌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렇게 첫 번째 그물은 끝났는데 호깨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몇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 방금 올린 거는 한 15kg, 10kg 정도 나온 것 같아 15kg? 나쁘지 않아 자 준비됐어? 아 준비됐죠 이거 이거 놓치면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 알지? 원샵 원필 아니니까 이거 오 좀 위험하다? 에헤이 짬밥이 있는데 이게 아 죄송합니다 자 선수 교체 역시 다르다 달라 아 이렇게 한나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답답하면 답답하면 해주시니까? 아 진짜 이번에 약간 횟감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너 친구 간재미도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같이 킵 해줄게 나도 갈 거라고 했는데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산소 많이 쓰나가 안 된대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여기도 꽃게 들었어 막 주렁주렁 나온다 주렁주렁 꽃게 나오고 소라도 나오고 어? 저거 망둥이 아니야? 망둥이 같은데? 빨리 살려줘 얘 숨 쉬어야 돼 가라 귀엽다 저처럼요? 뭐라고? 아하하 옷도 들었어요? 너 여기 들어가 그냥 하하하하 현장님 이 그물이 몇 메다에요? 200m 200m에 요번에 꽃게 몇 마리 들었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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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쟤는 아모르불가살이라 그래가지고 아몰랑? 하하하하 너 무조건 킵이다 너는 소라나 조개 전복같은걸 굉장히 많이 먹고 물속에서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얘는 퇴치해야 됩니다 어? 이거 뭐야? 요 안에 아 주꾸미 없네 원래 이런데 주꾸미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키조개? 아하 안에 안에 키조개가 없고 성게가 있어 어? 저거 해삼 아니야? 좀 오 까마까마까마 해삼도 아니고 좀 특이하게 생겼네? 우와 꽃게 봐요 사이드바일 우와 야 얘는 대박이다 진짜 커 대개인데요? 그리고 개들을 보면은 이 개하고 이 개하고 색깔이 좀 다를 거예요 이 개는 무궁게 탈피 못한 개입니다 아 어이 뭐야? 아 간잼이 나왔는데 개가 다 먹었다 아 간잼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자망이 이만큼 쌓여가면 거의 끝난 거거든요 그렇지 마구 올라와라 끝났습니다 자 끝 이제 얘 선별해주면서 또 재밌는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뭐야 진화 버전인 것 같기도 하고 야 포켓머스터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뭘 진화해 진화하기 진화 이렇게 상품성 없는 판매가 안되는 애는 바로 방생할게요 가라 지금까지 잡았던 거 보여드릴게요 와 이야 진짜 많다 이거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안 물려주셔도 되는데 괜찮으세요? 아 살짝 바쁘지 상남자이시구만 이래서 꼭 집게를 잘라주고 집게가 있으면 얘네들끼리 싸우고 다리 다 자르고 그냥 난리에요 난리 그렇기 때문에 꼭 잘라줘야 된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어? 나중에 길게 잘라서 와우 너무 자연스러워 지금 너 그냥 여기 있어야 될 거 같아 자 개중에 보면은 이거 보세요 물렁물렁 하잖아요 살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물렁물렁 하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물렁개들이 많이 잡힌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멍이를 바꾼다라는 말도 있는데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그게 안 바꿔주는 이유가 있어 연안 업자들은 하나도 못 잡어 멀리 가는 배들은 잡아 왜냐면 얘들이 딱딱해지면 바로 나가 먼 바다로 살피 끝나고 살랑 끝나고 딱딱해지면은 먼 바다로 나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연안에서 꽃게 잡으시는 분들은 또 하나도 못 잡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말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소라가 먹는 거야? 조금 알고 있다니까요 야 이거 금지채장 먹으면 어떻게 해 꽃게 금지채장은 두융갑장 6.4라 그러는데 얘는 작아요 그리고 이 소라가 먹고 있어 소라 체포해 아우 이 소라 자 이 작은 건 방생 그리고 저희가 매번 금지채장이랑 금어기만 말씀드렸는데 금지채장이나 금어기를 안 지키면은 비어업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어업인은 징역 2년 이하의 2천만원이라는 큰 벌금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좀 많이 뭐 다리가 부서진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부서지지도 않네요 여기서 이제 망에 담을 때 다 먹어서 이제 운반하잖아요 그럴 때 좀 아 운반할 때 또 그래요? 네 근데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다리 솔직히 안 먹어요 저도 그래요 저 몸통만 먹어요 그쵸 자 이제 모든 조업이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빨리 빨리 잠깐만 너는 여기야 너는 여기야 그럼 이 꽃게는 어떻게 판매하고 계시죠? 주로 소매 많이 하고요 그리고 파도 상자 하다 어? 그 파도 상자 저희가 옛날에 광고했었던 건데 그거 어부님들이 되게 많이 하시네 거기다가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꽃게 저렴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파도 상자 덕성우 많이 이용 부탁드릴게요 꽃게가 진짜 싱싱하고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뭐 다리 안 먹으니까 한두 개 정도는 애교예요 애교 자 철수 했는데 사장님께서 또 꽃게 라면을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꽃게 라면은 못 참지 우와 씨 가득 찬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응 일단 좀 발라줘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런 거 라면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맛있죠 하하하하 와 야 이거 주꾸미 아니야? 하하하하 제가 아까 먹어봤거든요 장난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라면이라고? 하하하하 형님 좀 괜찮아요? 아 나 아파가지고 하하하하 자 봉병아님 오늘 같이 왔었는데 아파가지고 못 왔어요 낙지야 펄락지 이거 낙지예요? 낙지예요? 어 낙지네 펄락지 진짜 맛있는 건데 또 일 잘한다고 또 간잼이 챙기네 이쁨 받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네 사모님 냅두고 갈게요 딱 내 맘에 들어 내가 낙지하고 꽃게는 실컷 먹을게 하하하하하 형 나 낙지 녹아요 녹아요? 녹는다고 그러나? 낙지는 안 녹을 거 같은데? 네? 와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부드럽고 쫄깃하고 비린내 1도 없고 와 최고다 이거 하하하하 어때요? 끝나요? 형 속 안 좋아가지고 못 한 거잖아요 싹 풀려요? 그냥 괜찮아진 거 같아 하하하하 천천히 먹어 너 이제 맨날 먹을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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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에 어업파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금일봉 금일봉 뭔데? 금일봉 와 이렇게 많이 드셔도 돼요? 5만원짜리 가득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덕성우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덕성우 당진에 가서 이렇게 꽃게를 잡았는데 와 진짜 이게 푸는 거랑 하는 거랑 정말 다릅니다 꽃게를 잡을 때 아구힘이랑 그물을 벗길 때 개 다리가 상품성이 있다 보니까 또 살살살 벗겨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치고는 잘해가지고 뭐 좀 많은 이쁨을 받았는데 동영상 크레이러로 은퇴하면 가도록 할게요 그땐 너 안 부를 수도 있어 에이 하라는 거 보고 그 정도면 3일 했다 하면 너 이제 붙박이다 이렇게 다 식힌다니까 하하하하 그럼 바로 꽃게 손질부터 하러 가시죠 자 내가 이 그물에 잡힌 개다 딱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싹 다 제거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배가 요쪽이 엄청 더럽거든요 요런 데를 깨끗이 시켜줘야 돼 그리고 짜면 똥이 나오는데 오 나 봤어 이미? 야 남의 똥 만지지 으아악 어우 그리고 이 개들이 이 겨드랑이 사이가 엄청 더럽더라고요 사이사이 꾸정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얘는 좀 크기 때문에 제가 2만 원 정도 받도록 할게요 물 2만 원을 받아 세신비 물 털어야 될 거 같으니까 물 딱 틀고 꼬묵 와 이 찌들도 약간 깨끗해지면은 희열이 있다고 했네요 이 꽃게도 요리에 따라 손질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오늘 저희는 꽃게 깜둥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들을 잘라줘야 돼요 관절을 여기 이렇게 잘라주면 되거든요 얍 얍 얍 그리고 집게 쪽은 앞쪽에 얍 요렇게 자 잘라주고 우와 야 장이 꽉 찼는데? 우와 그럼 이 장은 어떻게? 이 장은 절대 버리면 안 되죠 했네 한 곳에 모아놨다가 이 장으로 볶음밥을 할 거예요 개향이 엄청나겠죠? 녹진하니? 키페 빨리 걸어 그 다음에 이 아가미가 불순물을 걸러주는 데인데 여기가 세균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다 제거 야 필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이빨도 떼줘야 되는데 또 식감을 망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반을 딱 잘라주고 우와 이렇게 장 나오는 거 봐요 자 잘라주고 우와 이거 어떡하지? 한번 빨고 싶다 하하하하하 4등분으로 이렇게 이쁘게 오 야야야 게장 나오는 거 봐봐 오오오 안돼 안돼 형님 자르면 안 되겠어요 자르다가 다 나올 거 같거든요 그냥 이대로 가야 될 거 같은데? 그럼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갈게요 나머지도 싹 손질해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손질을 싹 다 해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밑간 소금 한번 치고 다음에 후추 조금 그리고 잘 버무려주면 돼 이렇게 밑간이 잘 베게 그리고 요리는 뭐다? 손맛 요손놀에 마이좋을 딱 꺼리면 맛있어 형님 자 버무려준 다음에 이렇게 밑간이 다 쳐졌으면 잠시 옆으로 치우고 튀김 반죽을 만들어야겠죠? 튀김가루는 한 조금 더 많이 여기 치킨 튀김가루 얘도 조금만 넣어줄게 오 색깔이 달라 그 다음에 물은 더우면서 조절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넣고 약간 조금 꾸덕꾸덕하지만 않는데 너무 꾸덕꾸덕하면 튀김옷이 너무 두꺼워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식용유 부어주고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많이 부어줘야 됩니다 게가 좀 크기 때문에 부담 불 켜 주겠습니다 빨리! 기름이 달궈질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줄게요 와 기름 막 거품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이거든요? 자 이 개를 여기에다 퐁당퐁당 넣어준 다음에 바로 입수!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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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튀김 약간 역대급으로 봅니다 중간점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 개도 금막이기 때문에 익은 것들은 빼놨다가 한번 더 튀기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빼놓고 자 이렇게 두 번 튀겨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번 개를 튀겼거든요 근데 깐풍기를 만들기 전에 양념! 이 양념장에 버무려줘 되니까 이 안에 양념장부터 바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식용유를 살짝 둘러주고요 자 이 달궈진 팬에 지금 바로 이 다진 마늘이랑 양파 이거 넣어주고 잘 섞어줘요 자 어느 정도 살짝 볶아진 것 같으면 여기서 바로 청양고추랑 홍고추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또 잘 섞어줘요 와 벌써 맛있는 냄새 난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으니까 간재미의 특제 양념소스 샤라란 뭐가 좀 바른 거야? 아 이건 진짜 형 핸드메이드 오리지널 자 지금 보시면 자꾸 쫄아진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토화 샤라랄라랄랄랄라 와 죽인다 죽인다 우와 찐이다 찐 괴풍기는 다 익은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내장 볶음밥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 켜고 다시 또 기름을 둘러주고 대파 넣고 볶아줍니다 대파가 어느정도 익은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양파 양파가 다 뽕가진 것 같으니까 밥 넣어주고 일단은 밥을 펴주고 수분기를 날려줘야 중국집에서 파는 고슬고슬한 약간 그런 볶음밥이 되더라구요 어느정도 익은 것 같으니까 필살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냄새 끝났다 그리고 싱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밑간 조금 자 이제 볶음밥도 다 된 것 같으니까 세팅 싹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와 진짜 비주얼 끝났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야 또 제가 또 깐풍기는 또 처음인데 개풍기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 내장 개 내장이 수분이 많다 보니까 고슬고슬하게는 못 박았는데 그래도 진짜 독진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먹어볼게요 자 일단 목조 부터 추길까요 이거 논알코올이잖아 기분만 날라고 기분만 술맛 나나 짠 채 거품이 좀 많아 근데 그 기분이 안들어 근데 좀 비싸긴 한데요 비슷하네 근데 그 맛이 안내 요거부터 먹는거 맞아? 아 요것도 맞아 맥주 먹었으니까 자 여러분들 비주얼 보세요 미쳤다 미쳤어 냠냠 냠냠 아니 그냥 이거 씹으면 되는거야? 네 좀 마른해지고 먹어야지 하하하하 껍질 있는데 그냥 씹어도 돼? 아 상관없어요 두번 튀겨가지고 냠냠 으음 잘 씹는거 맞지? 너무 딱딱하면 뱉어도 돼 하하하하 맛은 있는데 이 껍질에 이질감은 조금 있다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개가 커서 그래요 와 근데 딱 물 때 입안에 개 살이 콱 차면서 이 간장 베이스에 딱 크으씨 끝났다 진짜 약간 그거 같아 교촌치킨에서 파는거 있잖아 허니콤보인가 뭔가 음 이 꽃게에 껍질 좀 그만 씹히면 좋을거 같아 그것만 아니면은 진짜 100점이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 옆부분 있죠 여기만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음 그래야지 아 근데 은근히 맛은 난다 형님 맞나? 응 맥주 먹는거 같아요 그냥 약간 취하는거 같기도 하고 약간 근데 그 느낌 나 뭐 양념게장 맛이 얘랑 좀 비슷한거 같아 뱉고 얘기할게 하하하하 뱉게가 너무 많아 아 맛이 없는거 아니야 진짜 맛이 있어 근데 그 옆부분만 먹었을때 기분이 좋고 다리는 좀 먹으니까 약간 이질감이 좀 있어 다음에는 그냥 순살로 해가지고 밀가루 좀 해서 그 약간 게살볼 막 이런걸로 해줘 손 많이 가는거 해달라고 하는거네 볶음밥 족섭해 이제 볶음밥 먹어볼까요? 얘는 뭐 안에 껍질 없지? 밥솥세 이렇게 대파랑 해가지고 냠냠 녹지잉잉잉 이거네 여기다가 김 싸먹으면 장난 아니겠다 가져올게 그냥 안가도 돼요 왜왜 잘생김 자 여기에는 진짜 김이 잘 어울릴거 같아가지고 김을 가져왔는데 우와 아 이거지 밥이 약간 질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김 그 바닥함 미쳤어 그냥 게 내장에 들어가기 전에 보슬류보슬 했는데 내장에 수분이 많다보니까 아 되게 진작진작해지더라구요 자 이렇게 당진에 가서 꽃게 조업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게풍기 그다음에 게 내장볶음밥 두가지를 만들어 먹어봤는데 난 이거야 확실히 저리다 보니까 둘 다 맛있는데 저 저도 이거예요 왜냐면 얘는 먹기가 좀 불편했어 하지만 맛은 절대 없는게 아니고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 녹진한 맛이 게 한 여덟 마리를 한 번에 먹는 느낌이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